이전에 데이베리힘 데이베리힘은 뉴욕에 계속 가고 계속 가고 싶어요 계속 가고 싶어요 지금 인디야나폴리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싶어요 데이베리 자 오늘도 길을 떠나야합니다 저는 지금 인디아나폴리스에 있고 인디아나폴리스에서 다시 또 뉴욕을 향해서 출발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콜럼버스를 향해 또 가볼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비츠버그, 빌라델피아 그 다음이 뉴욕입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계속해서 쭉쭉 달려보면 됩니다 오늘은 한 90km 정도를 달려서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콜럼버스를 향해서 쭉쭉 가볼겁니다 너무 피곤하다 또 아침부터 그래도 달려봐야죠 뉴욕에 가야지 가야지 어쩌겠어 뉴욕가서 비행기를 타야되는데 가야지 어쩌겠니 다리를 건너면은 저 앞에는 고층건물들이 보이네 지금까지 미국 마을들을 보면은 도시어도 중심지만 저런 큰 건물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작은 시골마을들 그런 경우가 되게 많네요 뉴욕은 여기가 다 빌딩으로 꽉 차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빌딩 숲 달리니까 더 기분 좋다 그냥 숲보다 빌딩 숲이 좋아 이제 도시에 오면 또 참 좋은 점이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 되어있어요 일단은 차도에도 자전거끼리 기본으로 깔려있고 이런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트레일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자전거로 이런데 한 바퀴만 돌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렌탈 해주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미국은 자전거를 계속 타는게 아니다 잠깐 타고 즐기는게 짱이다 저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시라 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아이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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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덥네 민트초코 먹어야지 시원한거 먹고싶어요 작은 아이커리아 3달러 4천원 엄청나 비싼네 짜잔! 완벽한 치약 아이스크림 아... 더워라 어우 치약 맛 제대로 오늘 이빨 안 닦아야지 아 근데 되게 비싸다 이거 4,000원짜리야 4,000원짜리 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노숙자 홈리스들이 아시안 상대로 좀 폭행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몸 걱정을 해야 돼 이게 차라리 아무도 없는 데는 진짜 괜찮아요 자전거 밖에다 둬도 뭐 건드릴... 일단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홈리스들도 없고 오히려 대도시가 더 무서운 곳이야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위협이 된 상황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보면은 인복은 진짜 타고난 거 같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크게 없었던 거 같아 중학교 때 학폭을 당하긴 했었지만 10대 때는 운이 좀 안 좋았던 거 같긴 해 10대 때는 약간 좀... 제이비였어요 제이비 그래가지고 이제 잘나가는 애들 소위 말하는 일진들한테 좀 찍혀가지고 학폭을 당하기도 했었죠 왜냐면 어렸을 때 진짜 엄청 뚱뚱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뚱뚱한 애들이 뭔가 타겟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살이 한 10kg, 15kg 넘게 빠졌었거든요 맨날 축구만 하고 점심도 안 먹고 축구했어요 축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어요 나를 뭔가 괴롭힘으로부터 구제해 준 게 축구였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TMI였고 어쨌든 인복이 뛰어나다 보통 이제 히치하이킹 하다가 뭐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댓글을 봤는데 어 끔찍한데 그러면 너무 무서운데 근데 이제 히치하이킹 할 때 그 사람의 그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관상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저를 히치하이킹 해줬던 사람들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차가 막 부서져 있는데 수리도 안 하고 흑인 형들이 약간 이제 금붙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타면 안 되지 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은 차를 수리를 잘 안 하나 봐 보면은 차가 찌그러져 있는데도 수리 안 하고 그냥 달리더라고 저 엔진 소리 들리시래요 저 스포츠카가 아니라 차가 커진 거예요 엄청 안 좋은 차인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되게 오래된 차인데 저것도 페인트 다 벗겨주고 이 사람들은 차량 유지비가 우리나라처럼 하면은 더 많이 나갈 거니까 그냥 웬만하면 찌그러져도 그냥 수리 안 하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리는 거 같아 저렇게 엔진 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도 계속 차를 타고 다니기야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야 이런 아기자기한 마을 지나갈 때가 기분이 좋아요 이거 봐봐 허사비 봐 귀여워 귀엽잖아 경찰 아저씨가 내가 흐뭇하게 보고 가시고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봤거든요 경찰한테 막 불신 건문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던데 이거 자전거 여행할 때 지금까지는 뭐 그냥 경찰 아저씨가 흐뭇하게 쳐다보고 그냥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경찰이 무섭기 때문에 최대한 잘 보여야죠 아 끝이 안나 끝이 안나 끝이 안보여 끝이 왜 안보여 계속 똑같은 길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스펙타클한 삶을 사는 게 좋잖아 앞으로 가자고 할 수 있다고 김병기라고 너는 너무 멀다 뉴욕 마지막 스포츠 토트넘 핫스포츠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캠핑장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뒤질 것 같아요 오늘도 뒤질 것 같은 자전거께 90km를 달려서 캠핑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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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오늘따라 너무 힘들었어 자전거를 또 8시간 타고 도착했습니다 투리트건 패밀리 캠프그라운드 잘 되어있는 캠핑장인 것 같애 와 힘들어 대해질 것 같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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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1라운드에 오실 수 있을까요? 아 1라운드에 오실 수 있을까요? 15$ 15$ 소화 2라운드에 오실 수 있을까요? 1라운드에 오실 수 있을까요? 1라운드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아무데나 텐트를 치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어 그리고 바로 옆엔 샤워실 그리고 런드리도 있고 오늘은 완벽하군 오늘도 역시나 오지게 힘든 길이었습니다 오지고 지리고 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역시나 저는 김병기 잘 이겨내서 제가 생각했던 캠핑장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90km를 오늘 달려왔고 아주아주 완벽한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출발해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일단 렌트를 쳐봅시다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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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라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다 고이 고이 간직했지 고이 접어 고이 접어 오늘은 달걀 달걀을 푼 계란을 먹을 뻔하네 남은 계란을 챙겨왔지롱 콜라 짱 세상 만사가 다 풀리는 느낌 투하 계란 푼 라면 얼마 많냐 계란 푼 라면은 또 다른 음식입니다 너무 행복하잖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자전거 8시간 타고 쉬는 시간 요즘 제 삶이 낙이에요 삶에 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작은 거여도 내 삶에 기쁨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야 너무 맛있어 먹자마자 맛있어 라면은 먹어도 먹어도 안지어 지난번에 일식집 사장님이 인스타 좋아요 눌러줬는데 전화 하나 드려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왜 잘 지내시나요 잘 보고 있어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고 있지? 네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거기 지금 어디야? 이제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오늘 조금 더 와가지고 인디애나폴리스 근처긴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시차가 뉴욕이랑 똑같더라고요 어 뉴욕 근처까지 갔구먼 네 이제 한 10월 초 10월 초쯤에 뉴욕 도착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어 10월 초면은 지금 아직도 한 20여일날 네 아직도 한 달은 더 가진 에나디언 진짜 멀어요 멀어 너 대단하다든지 진짜 아 그래도 이제 진짜 자전거 타는 게 완전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나봐 네 하루에 거의 90km 100km씩 이렇게 달리면서 있고 오늘은 여기 근처에 캠핑장 좋은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저녁 먹으면서 어 지금 저녁이야 거기? 네 여기는 이제 네 여기는 저녁이 7시에요 아이고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머님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세요? 어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이 추석이라며 어제가 한국 추석이고 그렇죠 오늘이 추석인데 우리는 정말 추석 느낌 없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애들은 추석인지도 몰라 어 그렇죠 조금 외롭겠다 너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추석이다 그렇죠 뭐 그리고 항상 혼자 자전거 타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네가 웃으면서 영상 편집하고 그런 거 올라와서 그렇지 네 그래서 대상에 아휴 그렇죠 하루에 8시간을 혼자서 자전거를 계속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에 닿는 애가 나죠 진짜 그렇지 네 그래도 정말로 대단해 진짜 아휴 아닙니다 너 훌륭하게 될 거야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 덕분에 이렇게 뉴욕까지 그래도 갈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진짜 어 이거야 별말을 덕분에 어 덕분은 맞지 그쵸 아니었으면 뭐 아리즈가 있어 포기했을 거야 그쵸 아니었으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뉴욕 가가지고 자전거 버리고 그쵸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쬐금쬐금씩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재미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가지 일도 많이 생기고 어 어 어 어 그리고 영상도 너무 재밌어 아휴 감사합니다 댓글에 보면은 구독자가 왜 이렇게 하는 야 유튜브 구독자 느는 게 정말 장난 아니구나 아휴 뭐 모든 게 다 똑같죠 뭐 사업이 사업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지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답인 거니까 뭐 그래 맞아 너는 어떻게 그런 거를 벌써 아니 이게 뭐 하다 보면은 그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꾸준히 하면 되겠지 그런 거 전혀 몰랐어 꾸준히 하는 거 그런 거 몰랐어 크게 아프지도 않고 네 뭐 큰 사고도 안 나고 네 뭐 사고도 없고 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 다니니까 건강해졌나 봐요 감기도 안 걸리고 비 맞아도 네 멀쩡해요 어 정말 다행이고 네 네 구독자들은 대부분 찐 구독자인 것 같고 네 그쵸 어 다들 너를 너무 존경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네 아 보고 싶네요 아 좀 만나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너를 만나서 수다 좀 떨고 싶네 네 진짜 진짜 너무 멀리 와버렸네 그리여 하여튼 내가 너를 잘 보고 있으니까 네 어 하여튼 건강하고 잘하고 내년 스페인에서 만났던 너 아 무조건 갈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가? 네 돈 돈 아껴놓을게요 그리여 네 종종시 연락드릴게요 네가 연락 안 해도 난 너를 열심히 보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여 네 푹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만나고 싶다 미국에 와서 제일 크게 얻은 제일 크게 얻은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이 스페인으로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는데 꼭 갔으면 좋겠네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해서 놀면 재밌을 텐데 LA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라번 지역에 위치한 아오키 일식집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유쾌한 사장님이 반갑게 반겨주실 거예요 큰일인 게 미국 와가지고 탄산 중독이 좀 된 것 같아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탄산음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자전거를 빡세게 타고 먹어서 그런가 캠핑장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RV 트럭이라고 캠핑카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캠핑을 하더라고요 세탁이 다 됐고 건족을 돌리면 되겠고 미국의 코인 세탁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통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세탁비는 한 2달러 세탁기 한 번 돌리는데 한 3천원 정도 하고 건조기까지 돌리면 4천원 하고 저는 하네 그래서 보면은 캠핑장 같은데 사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놀러 온 것 같지가 않고 되게 오래된 것 같은 캠핑카들이나 그런 집 같은 것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 같더라고 앞에 구체통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캠핑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가봐요 캠핑장에서 아예 시증권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숙박하는 사람들도 있나봐 그렇게 다녀도 되게 좋겠다 나중에는 캠핑카나 이런 거 끌고 다녀야지 아... 자전거 자전거 해 버릴 수도 없고 비싼 거야 빨래도 다 잘 맞췄고 어우 그래도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지금까지 캠핑장 전에 뜨거운 물 나온 거 처음이야 완벽한 캠핑장이다 어우 그래도 참 좋다 이런 걸 언제 경험해 보겠냐 진짜 행복한 여인과 난 행복한 놈이야 내일을 향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일기의 국보에 적혀있네요 아 날씨가 너무 흘려 너무 추워 그리고 오늘 예상으로는 100km를 달려가지고 데이턴이라는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 갈 수 있을까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짐을 빠르게 싸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지금 해가 뜨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엔 좀 흐리더니 그래도 해가 구름 사이로 삐져나오려고 하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계속 비가 오고 뭐 내후가 친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좀 빠르게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먹구름 사이에 가려져가지고 떴다가 안 떴다가 이러는 날씨예요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안 추워서 다행이다 이 정도면 나아갈 수 있어요 제발 이렇게만 있어라 제발 아 플리즈 헬프미우미 좀 달리다가 체인이 끊어져 버렸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시골길에 오르막을 오르던 중 헉소리와 함께 체인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체인이 고장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자전거 왕초부 아 제발 여기 막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예비로 사놓은 새 체인도 없었습니다 털어버리겠네 마을까지 3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두드리니까 좀 이렇게 벌어졌던 게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좀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죽겠네 앞에 큰 마을로 가면은 자전거에 많이 있으니까 체인을 좀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타보자 체인이 벌어진 곳을 두들겨 땜빵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조립이 되어 있지 않은 체인 자전거 왕초보인 저는 체인조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계속해서 체인조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엿 음 New Hampshire? New York Timescale New York? 네, Timescale. Santa Monica, California I live in San Diego 아,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토대 아, 네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근처에 계신다면 제 왕이 저랑 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국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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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내가 조립을 잘못해버렸어. 아, 진짜 이 멍청이 진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술을 부서고, 그래서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사는게 말해봤을 때, 네가 동아리에 와주시면서 볼 수 있을지. 아,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행을 지키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돌아버리겠네 아 저거 자전거 시체인 때문에 길을 멈춰주신 아줌마가 저 또 도와주려고 차를 멈춰주셨네 뉴욕 타임스킬로 가고싶어 오오 그래서 그쵸 그리고 어디서 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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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싶어 네 첫번째 벽이 닫고싶어 그래서 타고싶은 다 닫고싶어 리치만로 가고싶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josh 제 이름은? 켈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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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님께서 이제 남편분이 저를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체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와 안돼 안돼 지금 체인이 안고쳐져 피까지 오고 아주 난리나고 있네 아 일단 내가 먼저 고쳐보자 저분이신가? 안녕 아 저게 Josh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 일찍 일어나기에 어디서 시작했지? 산 Die고? 스타디에고 스타디에고 산타 모니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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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Foster 응 혹시 파축을 가요? 네 this gentleman will help you out we'll throw it on the bed of the truck oh yeah then i ride the Richmond 응 tack you very much 네 no problem really thank you very much grace thank you very much 1 part laying back there you chain guard if you want that ahh yeah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영상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유튜버 아, 네 네, 걱정하지 지금 트랩트는 거고 첫번째 날 그 날이 진짜 올라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트럭에 일어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첫번째 날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친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문제없어요 몇 km? 한 km? 거의 900km 그런데 오늘은 터뜨려 어디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달려 바로 앞에 있는 마을 리치몬드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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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going from California to New York. Okay. But he broke down just up from my house. Okay. So we gave him a ride into town out on the other side of Centerville. All right. And we're... I don't know nothing about it. 이 체인은 깨끗했기 때문에 제가 정렬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케이 근데... 제 고양이네. 제 고양이네. 제가 고양이네. 제가 고양이네. 아, 예예. 좋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자전거 가게를 열어주셨는데 체인을 아예 갈아버라야겠다. 아, Q. 잘생겼어.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아,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생면부지인 저를 위해 마을까지 차를 태워다 주고 정말 큰 도움을 준 조시와 켈리. 절대 잊지 못할 감사한 분을 만나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afe trave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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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너무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진짜로. 미국을 다니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켈리님과 조시님.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리치먼드라는 마을에 잘 도착했고. 그리고, 여기 베니 아저씨는 오늘 자전거 쉬는 날인데 저 때문에 나와서 자전거 가게 열어주시고 체인 가요고 돈도 안 받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갈 힘이 납니다. 일단은 데이턴이라는 도시로 다시 한번 또 달려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머물기에는 또 일정도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 일단은 계속해서 앞으로 킵킵고잉 해보려고 합니다 킵킵고잉 해보자 어쨌든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자 하늘이 무너져도 소선할 구멍이 있고 하 큰일이다 또 부르셨습니다 아저씨가 새 걸로 갈아주신 게 아니라 체인만 원래대로 해주신 거였구나 체인을 새 걸로 간 건 줄 알았더니 제가 임시방편으로 땜빵해놓은 거를 그냥 다시 이렇게 조립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게 부가져버렸고 아저씨는 이미 집에 가셔가지고 다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다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없죠x2 일단은 여기서 하루를 머물도록 하고 호텔까지 한 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고 근처에 월마트가 있어서 거기서 체인 새 거 파는지 한번 보고 오늘 갈든가 내일 갈든가 해야겠어요 진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와줄 사람들이 다 도와줬는데 이거 또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엔 자전거를 끌고 여기서 머물러야 되네요 아 이게 일정을 좀 변경해야 될 거 같아 오늘 100km 가고 내일은 한 80km 정도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정이 꼬여서 내일 100km 내일 모레 100km 또 또 100km 100km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콜럼버스에다가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그 일정을 바꿀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날짜에 맞춰서 콜럼버스에 가야 되거든요 야 멋있다 이거 야 오랜만에 걸어 다니니까 좋네 연구 생각나고 왜 여기서도 걸어 다니고 있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아 재밌어 모든 게 다 추억이야 그래도 자전거가 또 고장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러고 보니 오늘 밥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음식이란 걸 아예 먹은 게 없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모르겠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미 하루가 지난 거 같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한테 하루가 한 2, 3일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내리막길 나오면 탈 수라도 있는데 내리막길도 없어요 진짜 여기서도 걸어 다니고 있냐고 자전거를 걸고 한 시간 동안 와서 리치몬드 인 스위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리치몬드 근처에 있는 호텔에 왔습니다 참 이게 인생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친절하셨던 켈리 아주머니 조시님 그리고 데니님이 완벽하게 어시스트를 했는데 꼴퇴 앞에서 우주 대폭패 슛을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체인이 또 완전히 나가버렸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자전거 가게가 여는 곳이 하나도 없고 데니님이 쉬는 날에도 나오셔서 자전거를 고쳐주셨는데 아예 체인이 나가버렸네 어쩔 수 없죠 내일 또 아침에 자전거를 수리하고 아니면 여기 월마트 가서 체인 같은 거를 팔면은 직접 수리를 해서 다시 또 길을 나서 오면 되겠군요 아까 인사는 했으니까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으로 봐요 뭐 이러냐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